자 이번 시간에 49페이지 행위능력이죠. 자 민법상의 능력이 나오죠. 자 권리능력을 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권리능력이 뭐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권리능력이고 그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이 되죠. 그 다음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결여가 되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유아. 예를 들어서 다섯 살 먹은 꼬마다. 그러면 다섯 살 먹은 꼬마도 출생을 했으니까 뭐는요. 권리능력은 있는 거죠. 다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다섯 살 먹은 꼬마는 뭐죠. 의사 무능력자고 그 얘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그러면 유효하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 안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해요. 무효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조금 책임 무능력자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불법행위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말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책임 무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의미가 되고요. 유아 어린 아이가 만약에 책임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다면 그 아이가 한 행위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치자. 술을 이빨에 쳐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해요. 막 굴러다녀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치 상태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모호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그 사람의 한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책임지지 않는 거죠. 뭐 정신병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거냐? 뭐 일곱 살. 건물 같네요. 열 살. 열두 살. 열 세 살. 이러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꽤 됐습니다. 한 12년 전에요. 용인에서 그 13살인가요? 13살 먹은 아이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어요. 벽돌을 던져가지고 그 밑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던 여자분이 맞으셔가지고 사망을 한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그 아이들의 의사 능력을 부정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뉴스가 나왔을 때 의사 능력을 부정했으니까 그 아이가 한 행위는 무효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는 살인 면허가 있는 건 댓글에 난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판례들은 결국 뭐냐 하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례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13살 먹은 아이에게 의사 능력을 인정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시를 해버리면 그 유가족들은 그 아이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민법상 형불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돈이 있나요? 그 아이에게 재산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법원에서 10억을 줘라, 5억을 줘라, 8억을 주라고 판결을 내려봤자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될 주체가 그 아이라면 실제로 유가족들은 한 분도 배상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을 부정하니까 그 아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럼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권자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부는 그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재판의 내용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그 아이는 띨띠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우리 아이는 똘똘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주정을 해요. 왜요? 그 아이가 의사 능력이 부정이 돼야 유가족들은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아이를 보호하게 한 것보다는 유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판결 내용이 우리 상식과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실제로 판결물까지 봐야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냥 어떻게 결론만 딱딱 띄워서 보더래야 모르니까 그냥 사법과 나쁜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섣불리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만치자.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치자. 이것도 대단히 뭐예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판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 얘기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용어인데 행위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위능력.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행위무능력자겠죠.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해요. 통상케 보자고요. 미성년자가 행위를 못하나요? 미성년자도요. 밥도 먹고요. 미성년자도 축구도 하고요. 미성년자도 친구끼리 싸움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행위라는 말은 앞에 중요한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법률행위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능력이란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능력이라고 하고요. 법률행위를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행위무능력자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능력이란 것은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들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50페이지 오시면 이제 또 나옵니다. 제한능력자 제도 1번 의사능력을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다. 2번 제한능력자 제도를 주고 있는 취지는 뭐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게 한 거다. 3번 모유와 취수의 이중효를 인증하고 있다. 우리 팔레드 통솔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5살 먹은 꼬마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죠. 명백기에 따라서 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 5살이 또 뭐예요? 명백히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뭐예요? 무의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5살 먹은 꼬마애가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수 사유와 무효 사유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갑측에서는 취소를 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아무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무효와 취수의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교재는 제가 미성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만취자라는 이유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거의 경우는 아무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한능력자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좀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민법은요. 주택관리사 민법이에요. 사법시험 민법도 아니고요. 법무사 민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깊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보시면은 지금은 제 말 다 동의하시는데 한 시험이 임박해서 한 4월 5월 되면은 막 이상한 판리니 뭐니 막 빗줄 치고 외우고 있고 막 그래. 아 그럼 뭐 한 장이야 그냥 아주 그냥. 왜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시험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내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마찬가지죠. 이것도 끝까지 깊이 깊게 들어가면 판례도 엄청 많이 봐야 되고요. 내용도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민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죠. 1번 미성년. 제사조죠.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죠. 그러면 19살부터 성년자니까 결국은 미성년자는 누구냐?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의 자세. 다시 말하면 18살까지 18세 이하. 19세 미만. 18살까지가 뭐예요? 미성년자고 19서부터는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 거죠. 18세 이하. 같은 말이 뭐죠? 헷갈릴까 봐. 18세 이하. 19세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년자가 되려면 몇 살이 돼요? 19살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하냐면 민법에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뭐예요? 많입니다만. 우리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뭐예요? 많나요. 그래서 19세가 되는 생일날이 되면 뭐가 돼요? 그날. 그날 0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5월 23일에 태어난 아이다. 그러면 19살이 되는 5월 23일 날입니다. 5월 23일 날 0시부터 뭐가 되냐면 성년자가 돼요. 5월 22일 자정부터 뭐가 되냐면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19살이 안 됐더라도 미성년자가 만약에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이 되는데 또 우리가 성년 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가게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만약에 혼인을 하면 혼인한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뭐까지 있는데 자 자칫하다는 거죠. 첫째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구하고 있더라도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성년을 의지해야 되진 않아요. 뭐가 돼요?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이어냐 하고요. 두 번째 민법 영역에서만 그런 거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혼인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 거예요. 또 미성년자가 혼인했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연령이 돼야 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민법 범위 내에서만 성년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자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되니까 결국은 친권자의 친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친권자의 친권은 소멸하게 되고 또 이 혼인한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인 본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17살 뭐 18살 18살 먹은 미성년자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성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부의 친권자들의 친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18살 먹은 이 미성년자의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 된 친권은 누가요? 미성년자인 성년의제가 된 부부가 친권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됐더라도 성년의제 제도의 효과는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랬더라도 성년의제가 됐던 효과는 유지가 되니까 미성년자가 혼인했다가 이혼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제한능력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못 봤고 한 2010년도 통해 보니까 미성년자인데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쌍이 5천상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혼인관계 해소드더라도 성년의제 효과는 유지가 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본격적인 뭐가 나오죠? 미성년자가 나옵니다. 자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 법률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교재 보시면 2번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 1.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스 밑에 1번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직접 법률 행위를 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2번 동의는 언제 해야 되느냐?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하거나 동시에 해야 된다. 만약에 법률 행위를 한 후에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추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번 누구한테 하느냐?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동의회의에도 여전히 그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5번의 시험에 가끔 나오죠.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 측이 주장을 하는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에 관한 부분도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항상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입증이 됐을 때 누구에게 유려한가요?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까? 누가요? 상대방이 유려한 거죠.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1번 동의의 취소 동의회 동의를 또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번 취소 시기 법률 행위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의 의미 철회다 얘기 나오죠. 자 우리가 기총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효과 발생을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고요. 중요한 특징은 철회는 뭐가 없냐면 소급효가 없습니다. 각오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취소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고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고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죠? 소급효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병과 같은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갑의 이 매매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동의를 해 줬습니다. 동의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를 뭐였냐면 취소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취소는 이 매매 계약을 하기 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죠.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더 이상 병은 이 동의를 또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 계약하기 전 효과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뭘 철회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교제 잠깐 볼까요? 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7조 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철회로 이해하는 것이 동설과 판례 입장이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법률 행위를 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안쪽이죠? 자, 한번 치워볼게요. 다만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들이죠. 첫째 권리 만을 얻거나 의무 만을 면하는 행위죠.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만자죠. 권리 만을 얻거나 의무 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따라서 유리한 매매 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만원짜리 게임기를 3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유리하죠. 유리하긴 하지만 상반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니까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니까 유리한 계약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가장 내패인 것은 삼촌한테 용돈 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여 권리만을 얻는 거예요. 삼촌이 5만원 용돈을 줬어요? 이거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친권자라면서 동의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삼촌간 그 5만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채무를 변제받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돈을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것 같지만 실주는 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성년자가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채권인데 그 천만원을 변제받게 되면 천만원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권리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천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도 소멸되는 것이니까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받는 행위도 독자주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를 정하여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허락된 재산의 처분 처분이 허락된 재산 뭐가 떠오르시냐 여러분들 저는 용돈이 떠오르네요. 이번 달 용돈 10만원이다. 10만원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네 재산이니까 네 못대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친권자는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해 줘야 되고요. 10만원 정해져야 되고 주의하실 것은 용도 위반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서 자 10만원을 준다. 처분이 허락된 거죠. 써라. 다만 학용품을 사야 된다라고 용도가 지정이 됐는데 이놈이 학용품을 안 사고 아이스크림을 사놓았어요. 그래도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용도가 지정되더라도 용도를 입원했더라도 처분이 해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동의 없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얘기죠. 세번째 허락받은 영업행입니다.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너무 높아요. 19세 미만 19살까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연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우리나라 나이도 20살이더라도 생일 지났으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계산할 때 생일 지나기 전이면 두 살 깎고요. 생일 지나면 한 살 깎아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나이도 20살이지만 만날 나이는 몇 살이 18살이니까 미성년자인 거예요. 의외로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취업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받았거든요.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집에서 게임만 하고 니 엄마 괴롭힐 거면 너 치킨집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영업을 허락했어요. 그러면 허락받은 영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번 종류를 특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해라. 밥집을 해봐라.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뭐해요. 장사를 해봐라. 이러면 안 되고요. 종류를 특정해서 해야 되고요. 3번 허락의 방식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4번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락된 영업행위람에 있어서는 동일한 능력을 가져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대요. 성년자하고 그런 생각해 보자고요. 치킨집이나 한번 해봐라. 이런 것 같은데요. 아싸 아빠 고마워.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치킨집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러싱키스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를 알아봐야 되겠죠.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이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업 치킨을 파는 그 직접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준비하는 행위 뭐 점포의 구입 자금의 차용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점 읽어볼까요? 자 4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기준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허락받은 특정을 영업을 하는데 직접 뭐만 하자 간접으로 필요한 일체행위를 말함으로 허락받은 특정의 영업을 하는데 직접 아 죄송합니다 영업을 위한 자금의 차용 독자적으로 할 수 돈 빌리는 거 그 다음에 점포의 구입 점포를 사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점원에 채용된 영업과 관한 일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소속 능력도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5번 자 법정 대리는 영업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취소도 뭐예요? 취소가 아니라 서례고 또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뭐 술은 팔지 마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리행위죠. 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제 미성년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요. 왜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우리 민법 117조에 규정하기 때문에 대리에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섯 번째 유원행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7살이 됐다면 유원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무한책임 이게 형법 상법의 행위입니다. 무한책임 사원으로서의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입니다.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일곱 가지 여덟 가지인가요? 일곱 가지죠. 꼭 숙제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19세 미만의 자 18살까지 사람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당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 두 번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세 번째 허락받은 영업행위 네 번째 대리행위 다섯 번째 유원 여섯 번째 무한 책임의 사원으로서의 행위 일곱 번째 임금청과 근료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피한정후경인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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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